오늘 대전 MBC 뉴스는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대선을 앞두고 충청권 민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집중 보도합니다. 대전 MBC가 대전과 세종, 충남 지역민 1,00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. 이재명, 윤석열 두 후보가 접전을 벌인다는 전국적 판세와 달리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를 벗어나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. 먼저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. 내일이 대통령 선거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31.4%,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41.7%, 정의당 심상정 후보 3.7%,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8.4%로 나왔습니다. 윤 후보가 이 후보보다 10.3%포인트, 오차 범위를 훌쩍 넘어 앞섰고 모든 지역에서 우세를 보였습니다. 연령별로 지지율을 살펴봤더니 이 후보는 40대에서 48.6%의 지지를 받은 반면, 윤 후보는 60대 이상의 과반은 물론 20대에서도 가장 높은 33.3%를 기록했습니다. 30대와 50대는 이재명, 윤석열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이고, 심상정, 안철수 후보는 20대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. 이재명, 윤석열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여성 유권자들의 경우 5.6%포인트인 반면, 남성은 15%포인트로 차이가 더 뚜렷했습니다.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는 유권자의 78%가 윤 후보를, 진보라면 61%가 이 후보를 선택했는데, 표심의 풍향계로 불리는 중도층에서도 윤 후보가 38.8%로 우세인 점이 눈에 띕니다.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어떤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, 이재명 34.9%, 윤석열 49.7%로 15%포인트에 가까운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. 한편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투표한다는 적극 투표층 81.6%를 포함해, 94.5%가 투표 의사를 밝혀 대선에 대한 지역민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습니다.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.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.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.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.